이곳이 정말 떠나갈 정도의 합성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김재환씨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꿀성대의 끝판왕 김재환씨가 오늘 진짜 이 소리마다 아버지 저도 개인적으로 김재환씨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재환씨 목소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같은 남잔데도 진짜 빠져들일 것 같은 그 달달한 보이스가 너무나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홀로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원어머니한 솔로 가수로서 긴장되는 포토타임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에 끼신 분들께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귀엽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엽게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도 천천히 재환씨 오늘 재환씨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포즈 부탁드릴까요? 네 우리 재환씨하고 인터뷰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환씨가 이렇게 또 저랑 가까운 곳에 있다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? 둘 셋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혼자 셀프 서비스를 하시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점 알려주시죠 요즘 이제 솔로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연습하고 노래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승희씨도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원어온으로서 그리고 올해는 솔로 김재환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감회가 새롭겠어요 어떠세요? 네 아무래도 그룹 활동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준비할 것도 많았고 그런 책임감도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재환씨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할 때 꿀성대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본인만의 이 꿀성대를 관리하는 비법이 있다면 단 한번 알려줘요 아 네 어 관리하는 비법은요 잠을 많이 자시면 됩니다 잠을 많이 자세요? 숱자셔야 돼요 또 자기 전에 또 요즘 또 여러분들께서 자기 전에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생각을 억지로 삭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잠이 잘 오고 있기 때문에 목도 좋아져요 되게 재미적으로 봤는데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해주실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야 목소리가 좋아지잖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 잘 잘 수 있게 네 잘 자요?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자 한번 쏴 주시죠 하나 둘 셋 잘 자요 왜 남자가 저한테 해줬는데 저도 기분이 좋죠 네 자 오늘 귀중한 자리 해주신 우리 재환씨 또 멋진 무대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타고 싶은 상 욕심이 있어요 상이요? 네 어떤 상 타고 싶으세요? 네 어 저는 그냥 저희 팬 여러분들 윈드 앞에서 네 네 무대를 하는 상상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 너무나 센스덤치는 우리 입담을 또 가진 MC 우리 재환씨 나중에 멋진 무대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로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핑크사랑이해요 감사합니다 알기 많이 보는 groceries 제이어스